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10시간 만에 끝내는 HACKERS OPIC 만능 패턴한 챔플릿의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이유라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 전에 준비물 있죠. 핸드폰 녹음기 준비해 주시고요. 인강 수업 자료 프린트 다들 하셨죠. 강의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프린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 펜과 형광펜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문제 유형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다른 질문 유형에 추가로 나오는 경우. 예를 들자면 좋아하는 공언을 묘사라는 것에서 왜 좋아하는지를 같이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장소 묘사와 좋아하는 이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소 묘사를 물어봤을 때에도 좋아하는 이유를 그냥 갖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은 좋아하는 이유만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사가 나오면 좋아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또한 좋아하는 이유만을 묻는 경우에도 그대로 갖다 붙인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sample questions 어떨 때 나오는지 어느 서베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서베이서 여러분이 영화를 선택했을 경우 좋아하는 영화 장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Favorite type of movie and why? 왜 좋아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공언을 선택했을 때 Tell me why you prefer that park? 왜 그 공언을 좋아하냐? 또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LC 들을 때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that이나 about 다음에 집중해서 들으면 키워드가 들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that 같은 걸 에바가 잘 얘기를 하고 또한 about 같은 걸 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을 들어보시면 되고요. 또한 why가 나오면 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문제 유형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서베이서 집 휴가를 선택했을 경우에도 이유를 또 물어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휴가 때 Tell me why you prefer to stay at home? 당신은 왜 집에 있는 걸 선호하시나요? Why가 나오면 또 좋아하는 이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한 돌발에서도 서베이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 나올 수 있지만 돌발 주제에서도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줄 수 있는데요. 돌발 주제 중 하나인 교통 Tell me which type of public transportation you prefer to use and why 라고 했습니다. 자 why 그래서 왜 어떤 대중교통을 선호하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 나온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다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 그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사실 묘사이므로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제를 써준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픽에서는 시제가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므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어떤 문제 유형에 따라서 그건지 잘 외워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선호 및 이유는 좋아하는 이유이니까 현재 시제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또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유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스크립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를 하나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이래서 좋아한다. 아 나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이유는 이래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두세 가지는 나열했을 때 훨씬 더 스크립이 풍부해 보인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내용의 반복 없이 사실은 여러분 본인도 모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유를 자꾸 똑같은 이유를 계속 길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시작할 때부터 질문 두 번 듣는 거 안에 스토라인을 딱딱딱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같은 이유를 계속 얘기하지 말고 이유 하나 얘기했다가 그 다음 이유 얘기하고 그 다음 이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두 번 듣는 거 안에 본인의 스토라인을 미리 짜놓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길게 얘기하지 말고 딱딱딱 포인트 잡아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쓸 수 있는 만능 패턴들 스피킹 패턴들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 입을 건데요. 우선은 입을 풀어 볼까요? 아, 이, 우, 에, 오 이런 식으로 입을 풀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피킹 패턴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했을 때 or 또는 나는 이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렇게 다 두 가지를 공부해 볼 건데요. 나는 A를 가장 좋아합니다. 나는 A를 선호합니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영화를 어떤 영화 장르 액션 영화 장르를 선호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I like action movies the most I like action movies the most The best라고 하셔도 괜찮거든요. The best도 괜찮고 The most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용해 볼까요? 나는 로맨스 영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로맨스 영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I like romance movies the best I like romance movies the best 아니면 나는 로맨스 영화를 선호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I prefer romance movies I prefer romance movies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좋아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몇 가지 이유라는 발음이 좀 어려워요.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I like it. 이거는 여기저기다 다 갖다 붙여줄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좋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several 같이 한 번 해볼까요? several 다시 한 번요. several 여러 가지 이유들 이라는 건데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발음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오픽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입에 안 붙으면 어떻게 한다? 버려버린다. 자 그래서 several 입에 안 붙으면 many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There are many reasons why I like it. 오픽에서는 뭔가 입에 안 붙는 걸 꾸역꾸역 연습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 안 붙는다? 버린다. 입에 안 붙는다? 버린다. 스피킹은 아주 편안하게 오픽은 아주 편안하게 친구랑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에 안 붙는 걸 버벅거리거나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우선은 several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좋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Ready? Go.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I like it. 다시 한 번요. Ready? Go.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I like it. 하시면 되겠죠. A를 좋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패턴입니다.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촌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랑 대화할 때 나는 한강공원을 가장 좋아해. 그 이유는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시작으로는 이래서 좋아하고 아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하지 마시고요. 우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To start with 시작으로는 이란 뜻입니다. To start with 시작으로는 같이 한 번 해볼게요. To start with 시작으로는 다시 한 번요. To start with 시작으로는 I like 땡땡 because 땡땡 그 이유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주자면요. To start with 시작으로는 I like action movies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선생님 저는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디서 끊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To start with 문법적으로 끊어줄 수 있는 부분 부사고나 부사들이 주절 앞에 나와있다 그때도 끊어줄 수 있고 잠깐 숨고르기 하는 거죠. 숨고르기 그리고 문법적으로 끊어줄 수 있는 부분에서 다 쉬어줄 수 있다는 거죠. To start with I like action movies because they are fun and exciting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I have a question. 여러분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fun and funny? 저는 궁금한데요. fun과 funny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fun과 funny의 차이 fun은 즐겁다 라는 뜻이고요. funny는 웃기다 라는 뜻입니다. fun은 즐겁다 라는 뜻이고요. funny는 웃기다 For example like we can say riding a rollercoaster is fun riding a rollercoaster is not funny right? So fun과 funny의 차이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To start with I like action movies because they are fun and exciting 다 아셨죠? To start with I like 땡땡 because 땡땡 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요. Also 그렇죠 여러분 second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아까 첫 번째로는 뭐였죠? 시작으로는 To start with 또한 어떻게 말한다고요? Also 하시면 돼요. Also 땡땡 makes me 나를 어떻게 만든다 라는 건데요. Watching action movies 액션 영화를 보는 것은 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워치가 동사잖아요. 동사에다가 아겐지가 붙었다. 동사에 아겐지가 붙은 걸 동명사라고 하는데 동명사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3인칭 단수로 받는다. 3인칭 단수로 받는다는 건 무슨 뜻? S를 붙인다 라는 거죠. S를 붙인다. 다시 한 번요. 동사 플러스 아겐지 동명사이다. 동명사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 3인칭 단수로 받는다. 그럼 어떡한다? S를 붙인다. makes me feel 날 어떻게 느끼게 하는데요. 여러분 패턴입니다. make a feel be a를 빛처럼 느끼게 하다 라는 거죠. makes me feel relaxed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합니다. makes me feel relaxed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합니다. 라는 거고요. 적용 한 번 해볼까요? 나를 기쁘게 느끼게 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makes me feel happy makes me feel happy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So also 땡땡 makes me feel relaxed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what's more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 번 해볼게요. what's more what's more 게다가 action movies have interesting stories 땡땡 해안 라는 이유를 두세 가지 대라고 했죠. 세 번째 이유가 나왔습니다. what's more 땡땡 해안 땡땡 이라고 했죠. 자, 이대로 끝이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요것은 방금 전에 그 이유는 나한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게다가 뭐뭐는 뭐뭐하다 라고 한 다음에 그것은 나한테 중요하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이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지금 이 패턴은 어디서 끊어질 수 있을까요? 한 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끊어줄 수 있는 비코스 전에서 끊어줄 수 있는 거고요.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 It is important for me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같이 한 번요. Ready, go It is important for me 다시 한 번요. Ready, go It is important for me because 왜 중요한지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저는 아까 전에 비코스를 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쓰기 싫어요. 딴 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세트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코스는요. since로도 바꿔주실 수 있고요. as로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비코스가 또 쓰기 싫다 라고 할 때 비코즈를 쿨하게 since나 as로 바꿔줄 수 있다. because, since, as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한 번요. because, since, as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It is important for me because I think good stories make good movies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I think that 하면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I think that 하면 잠깐 끊어주시는 게 좀 숨고르는데 더 편하실 거예요. 같이 한 번 해볼까요? because, I think because, I think 잠깐 숨고르기 하고 good stories make good movies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어로도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전달력이 좀 깨지는 느낌이 나죠. 자, 한국어로도 우리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읽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빨리빨리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It is important for me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It is important for me because, I think 가도록 할게요. Ready? Go because, I think 자, think 두 발음이죠. think think because, I think 혀를 살짝 내밀고 두 두 두 think because, I think 그리고 이것도 그냥 흘려요. 여러분 대충 발음하세요. Good stories make good movies 너무 또박또박 발음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충대충 흘리면서 그냥 빨리 발음하시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럼 다음 패턴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무리인데요. 이제 These are the reasons why I like 땡땡 the most These are the reasons why I like 땡땡 the most 이러한 이유들이 내가 요거를 좋아하는 이유다 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러한 이유들이 내가 액션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이유다 라는 건데요. These are the reasons why I like 액션무비 is the most 선생님 저는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쿨하게 스피킹 쿨하게 다 지웁니다. 지우면서 나는 그냥 A를 좋아한다 이러한 이유들이 내가 A를 좋아하는 이유들이다 라는 거죠. These are the reasons why I like 액션무비 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prefer 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다면 These are the reasons why I prefer A 하시면 되겠죠. 본인 입에 붙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또박또박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빨리 These are the reasons why I prefer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세요.